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해열제, 진통제 판매가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원제약 역시 해열제 그리고 진통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0%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대원제약의 2분기 매출액은 893억 원으로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인수한 극동 H팜의 실적으로 인해 연결 매출액 역시 크게 상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대원제약은 코로나로 역성장했습니다. 사실 대원제약은 호흡기 개통 의약품의 강자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효과로 인해 전체 매출에서 20% 넘게 차지했던 호흡기 관련 의약품의 매출이 15%나 감소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8년째 이어오던 성장을 멈추게 되면서 지난해 역성장을 보였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원제약은 진료과 다변화, 사업 다각화, 신제품 출시를 앞두며 올해는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 시대에 맞춰 실감형 콘텐츠로 성장성이 주목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메타버스, 우주와 가공의 합성어입니다. 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현실과 가상 간의 경계가 없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하는데요. 시각 특수효과 전문기업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실감형 콘텐츠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2008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국내외 해외에서 광고, 그리고 뉴미디어 분야의 영상물, 영화 부분의 특수 효과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인터랙티브 디자인, 홀로그램 등등 실감형 콘텐츠로 사업 영역을 확대 중입니다. 요즘 많이 주목받고 성장성도 기대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해에는 SM과 함께 유료 XR 라이브 콘서트인 비욘드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SM의 가수와 가상 캐릭터들이 함께 공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콘텐츠 사업은 시장에서 크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메타버스 시대에 그 관련 기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증시에 입성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 전문업체로 건축, 그리고 토목, 전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한신공영입니다. 증권사에서는 가파른 수주장구 상승과 함께 앞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 이후 대규모의 자체공사 사업이 차례로 완료되면서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분양 수익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또 재무건전성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대형 현장 2개를 준공한 것과 또 올해 착공 분양 예정인 대전의 한신 더휴, 그리고 포항의 펜타시티 등의 사업장 매출이 작용하면서 실적 재성장 기대 중입니다. 특히나 총자본이 매년 증가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시공 노하우와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수주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원가 관리와 우수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부동산 그리고 해외 건설 시장에서 사업 역량을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신공영의 기업 성장도 시장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 이슈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효성중공업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속기업인 지능기업의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정말 매각이 성사된다면 매각 차익이 가능하고 또 이를 토대로 신사업 투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실적은 발주 재개와 기저효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효성중공업은 올해 실적에 있어서 저가 수주, 즉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년 대비 5.5% 늘어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중공업 부분에서 코로나로 지연되었던 해외 발주 재개, 한전의 전기료 가격 연동제 도입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 시에 노후 설비에 대한 발주 개선 기대감 그리고 건설 부분은 수주 잔고가 크게 줄지 않는 가운데 공급 정책 기대감으로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2021년 실적 개선 기대감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해상풍력 터빈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점 그리고 진흥기업 매각 가능성에 따른 투자 여력 증대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효성중공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 스터디 해보았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본인에게 책임이 따르는 만큼 언제나 신중하게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